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당대표가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강성인 철음회와 만났며 그 모임 이후에 당대표를 계속하겠다. 검찰 수사에서 죄가 없으면 당대표를 계속하겠죠.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이 됐으니까. 그러나 죄가 있으면 당대표를 어떻게 계속하겠습니까. 당대표를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쁜 짓을 안 했으면 당대표를 임기 말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쁜 짓을 했으면 당대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이제 오늘 보니까 제 이제 이 기사를 보고 떠오른 생각은 아이고 만날 사람이 없어가 그렇게 철음회 같은 사람을 만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재명 당대표는 또 장고를 해가지고 철음회를 만났겠죠. 철음회라는 사람들이 금수완박 법안을 강행 통과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판사술준의 이수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황운하 김용민 김남국 이런 사람들이 주로 주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오는 28일 검찰 추석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당내 초선 강정파 모임인 철음회 소속 외의원들과 오찬 모임을 가졌다. 설 연휴 전후 민주당 의원 전인에게 전화를 돌리고 친문계 의원들을 만나는 등 당내 접촉면을 부쩍 높이는 모습이다. 야당 주변에서는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 당대표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란 말이 나온다. 반면에 비명계 의원 30여 명은 첫 토론회를 가지고 체력화의 시도를 걸었다. 이게 뭐 30일이 아니고 13일. 이게 뭐 며칠인지 이게 30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속에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뻔한 이야기지만 철음회 이날 서울의 마포 한 식당에서 김남국 김용민 최강욱 최강욱 씨는 비례대표 출신이고 황운하 철음회 소속 의원 10여 명과 오찬을 했고 이 대표에게 철음회 의원들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좀 더 강하게 맞서달라는 설민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협치를 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주로 나왔다. 참석한 민병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 역할을 많이 하시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는 검찰 수사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할 가능성은 1%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철음회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는 데 가장 적극한 역할을 한 초선 의원들의 강성 모임이죠. 김남국 김용민 최강욱 황운하 다 여러분들 부정선거 해가지고 당선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모두 다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모두 다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당선된 거 아닙니까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선거 전에 이미 짜놓은 전산 프로그램에다가 자신들이 기획한 표수를 얻기 위해서 조작값을 집어넣어가지고 득표수를 제조한 거 아닙니까 생산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자들의 진짜 득표수를 발표한 것이 아니고 선관이란 조직이 뭘 발표했습니까 자기들이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만든 새로운 후보별 가짜 득표수를 국민들의 진짜인 것처럼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완전히 까발긴 것이 여러분들 뭐죠 그것을 완전히 여러분 까발긴 것이 바로 도둑놈 시리즈다 않습니까 그거를 완전히 까발긴 것이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소위 총론을 쓴 것이 도둑놈들 1권이고 그 다음 여러분들 2월 첫 주에 나오는 2, 3권이 3구 대통령선거의 도둑질을 어떻게 했는지 3월 초에 나오는 지방선거의 이름 4, 5권이 뭡니까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도둑질을 했는지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를 도둑질한 것이 4.15 총선 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럼의 멤버들이 여기 비례대표는 최강욱 의원은 100% 이런 비례대표는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 이게 김용민 후보가 출마했던 데입니다 4.15 총선이죠 여러분 이게 주강덕 의원하고 붙었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입니까 차익값 관내 사전 득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이 김용민은 8개 여러분들 업동에서 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양정동은 플러스 18.2% 무슨 뜻인가 하니까 당일 투표 득표일에 비해가 김용민이 사전투표 득표일의 18.2%를 더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100% 아니고 만 퍼센트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 수를 뭡니까 쑤셔 넣어줬다는 거죠 뭘 이용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미래통합당 이름 주강덕은 마이너스 17.8%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에서 앞에 관내 사전투표로 왕창 빼기 여러분들 빼앗았으니까 마이너스 17.8% 나오는 거죠 대한민국의 대졸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은 서울법대 출신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뭡니까 이거를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도둑질들 해가지고 4.15 총선만 집중했는데 나중에 다 보니까 2017년에 문재인이 당선된 대선부터 다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완전히 뭡니까 까발긴 것이 도둑놈들 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최소 8에서 18%가 블러스 값이 나온 겁니다 차이 값이 정상투표는 오차범위인 0에서 3%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표를 쑤셔 넣었다는 겁니다 주강덕 후보는 검찰 출신이지만 다 알겠죠 침묵했고 침묵한 대가로 여러분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변질돼 버렸냐 이렇게 하고도 나라가 뭡니까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건 도대체 멘탈이 얼마나 초강력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김용민이 당선된 겁니다 철음의 아주 중요한 멤버인 김용민 후보가 그다음에 여러분들 언론을 많이 타는 김남국 후보 이게 선거입니까 안산시 단원굴 우려 초지동 같은 경우는 차이 값이 14.2%가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표를 쑤셔 넣었기에 사전투표 득표수를 쑤셔 넣었기에 14.2%가 나온 겁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만일 정상적인 투표에서 나왔으면 노벨상 깜입니다 통계약을 다시 써야 될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들을 한 겁니다 이런 부정을 했는데 국민의 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항의 한 번 없고 이게 어떻게 세상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다 도독질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온갖 종류의 악법들을 다 만들고 그러니까 오늘 조선중앙동화를 제가 보고 방송을 시작하는데 그 방송에서 여러분들 신문에서 주요기사 집값 폭등 전식시장 엉망진창 뭡니까 난방비 폭등 모든 것들이 뭡니까 사람들은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다 하지만 그 안에 여러분 다 원류 시작점이자 출발점이란 것은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면 맛있다 좋다 이걸 넘어가지고 왜 좋은지 왜 맛있는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백성이 돼야 되는 거죠 생각을 못하면 자식들하고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죠 김남국의 성적표입니다 숫자는 여러분 거짓말 안 합니다 숫자는 아주 냉철합니다 숫자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독놈 시리즈에서 제가 한 일은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마치 실황 중계하듯이 숫자가 증언하는 것을 그냥 국민들에게 델리게이션 그냥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한 거지 뭐 다른 특별한 게 없는 겁니다 다 사람들은 자기하고 뭐 코드가 맞는 사람을 만난다고 이재명 씨가 검찰 조사 전에 비중을 두고 만난 그런 모임이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철음회를 만났다고 하기에 방송 중에는 웬만하면 선거 문제를 언급 안 하려고 하지만 또 여러분들 김남국이 이름 듣고 김용민이 이름 듣고 최강욱이 이름 듣고 황운하 이름 들으니까 머리에 그냥 딱 박히는 게 뭡니까 너희가 국회의원 어떻게 됐노 사전투표 조작회가 여러분들 국회의원 됐지 전산조작회가 여러분들 국회의원 됐지 너희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양정철이는 알았을 거고 이건영이 알았을 거고 양정철이하고 이건영이 뭐 최종 책임자가 아니잖아 에이전트니까 그 위선에 당대표나 이런 사람 다 알았을 거 아니냐 세상에 1년의 정당 보조금으로 수백억을 받아가지고 건물주가 된 그런 정당이 한국정당사에서 정당이 나서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한 번도 아니고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이득이 있어서 이런 부러지겠습니까 나라가 이런 막하는 것이 보이니까 배움이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앞을 보는 눈이 조금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당이 나서가 뭐죠 민주주의를 완전히 그냥 허물어뜨리고 그런 상황에서 황운하 입에서 검찰이 한국의 검찰이 민주주의 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기가 찬 게 아니고 어떻게 인간들이 저렇게 살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죽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대한조작국입니다 전산조작범들과 선거사기범들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런 새로운 국가가 된 겁니다 그것을 저지른 놈들도 나쁘지만 그것을 은폐하고 그 은폐에 부역하는 자들도 정말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 친구죠 범죄자들이 나라를 뭡니까 다 말아먹은 겁니다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 안 다루려고 했는데 김남국이 여러분들 김용민이 이름 보니까 야 너희가 어떻게 정상조로 선거를 치렀냐 황운하 네가 어떻게 정상조로 국회의원 됐냐 억울하면 내 안께 연락하게 되면 17개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동별로 몇 표를 도덕질했는지 내가 리포트를 만들어서 보내줄 각오가 돼 있다 준비가 돼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리포트에 여러분들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이런 부탁이나 주문을 할 기회가 많이 있겠습니까 많은 예산구도 좀 빨리 한 6, 7일 정도 마무리해야 되니까 도덕놈들을 다 구매해 주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도덕놈들을 나라 일하는 사람들한테 나라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도덕놈들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도덕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낳서 자란 그리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큰 여러분들 덕을 받았던 이 나라에 대한 마지막 봉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덕놈들을 써 놓은 것이 그리고 깨끗하게 털 겁니다 이거 이렇게 가면 나라가 분명히 저는 망한다고 봅니다 망한다는 게 어떻거냐 선거 부정 세력들은 이익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젊은 날 본인들이 가졌던 무슨 신념이나 철학 이런 것은 다 여러분 세월과 함께 다 잊혀진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럼 종국적으로 그들의 이익을 연구일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친중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중국에게 나라를 갖다 바칠 겁니다 어제 이런 폼페이오름들 전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의 이야기를 인용했지 않습니까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다 중국인들은 한반도를 티벳이나 신장터는 다루려고 한다 또 다른 거짓말쟁이가 김정은이지만 그 속내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한 거죠 탈북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북한의 인민들 가운데서도 반중 감정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렇게 하죠 역사 전편을 통해서 한국인들이 심하게 뭡니까 당했기 때문에 우리 유전자에서는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이 그냥 피에 흐르는 거죠 그것을 애써서 위대한 거인인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소위 자립자존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부정선거 세력들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한국이란 나라를 뭡니까 중국의 발 아래 갖다 바칠 겁니다 그리고 반대급으로 뭘 얻겠습니까 바로 이익을 보장받겠죠 이익을 보장받으면 중국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민정책 같은 걸 완화시키도록 요구할 겁니다 부동산 구입정책이나 한족이 한 2천만 정도만 뭡니까 참정권을 가진 상태로 한국에 밀어넣으면 한국이란 나라는 없어진 것 지금 연변이 없지 않습니까 연길 연변 다 여러분 돈 벌로 나오고 한족이 많이 유입돼 가지고 그들의 의도대로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조선족들의 자치구라는 것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는 단순히 뭡니까 내부 문제가 아니고 한국이란 나라의 존망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식들이 한족 밑에서 뭡니까 거린처럼 불황아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성을 저지른 놈들을 진짜 나쁜 놈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집에 가면 다 자식 새끼들이 있을 건데 그 자식들 얼굴을 보게 되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가 다수의 의견이 돼 가지고 나라를 바꿀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다 뭐죠 자기 문제만 눈길을 주고 참새 때처럼 된 겁니다 위에 독수리가 덮치려고 하는 것을 전혀 알아 못 차리는 거죠 그것을 좀 알도록 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지필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방송이란 흘러가는 거니까 여러분 아침에 본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모든 기사가 뭡니까 중요한 기사 그 밑에는 선거 문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이 태반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권언적인 원인을 치유하지 못하면 그러면 반창고 부르고 붕대 여러분들 감고해가 치유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